이거 불빛 보여요 불빛 자 눈동자 불빛 따라서 한번 이동해보세요 보이면 편의점 점장님 여긴 어디 병원입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아 기절한 거구나 죽은 게 아니라 서연서씨가 죽었으면 저도 죽었을 겁니다 강하준 사장 손에 근데 왜 아까부터 저를 서연서라고 점장님이 서연서를 어떻게 아세요? 지금 서연서씨를 보고 있으니까요 보고 있다고요? 서연서를요? 저번에 강하준 사장하고 같이 아 사장님의 식단 표편이셨구나 감사합니다 점장님 점장이 아니라 원장입니다 아직 어지러울 수 있어요 좀 더 누워계세요 김 닥터 마늘 주사랑 포도당 뭐 좀 여긴 되게 비싼 데 같은데 죽인실은 없었나? 너 대체 얼마나 오래 기다려있던 거지? 지금이 몇월 아니 몇 년도야? 대체 얼마나 오래 기다려있던 거지? 지금이 몇월 누구 오시지? 서연서? 서연서씨 정신 드십니까 서연서씨? 서연서씨 지금 서연서씨를 보고 있으니까요 어 아 아 아 아휴. 쌤, 사내 익명 게시만 보셨죠? 네. 저 여자예요. 강아지 사자 꼬치려고 별 짓 다 했다는. 그래서 VIP시 루퍼. 서현서. 내가 서현서라고? 이건 꿈이야. 일단 집 가서 푹 자고 일어나면. 악플러? 왜 여기 있어요? 오 원장님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. 그쪽이 저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? 네. 난 악플. 아니, 그쪽 때문에 쓰러진 거 맞죠? 그런 셈이죠.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. 다행이다. 착각이었어. 괜찮아 보였는데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줄 몰랐어요. 서현서 씨. 방금, 방금 뭐라고 했어요?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모두 삭제했습니다. 미안해요. 서, 연서 씨. 내가 서현서. 그럼, 그럼 여기가 진짜 사작품의 식단표? 응? justement. 다른 신나게. 그냥 왜 왠지? 진짜 생각했던 거고, 다들 몰라. 이거 옛날에 들어갈 수 없어요. 여덟이 너무 멎이.